우리 숙소야 누구도 안올거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끼리 짜릿 우리끼리 짜릿 우리 숙소야 여기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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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이건 업소스타러가다 여기다 흑밭이었어 이게 이게 형 숙소였어요? 어 오 오 제네카 너 펌트인데 오 형 대박 계속 기다렸네 왔어 왔어 오마이갓 반죽이요? 우와 야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식당이 된거야? 이게 원래 옛날에는 칼국수집이었을거야 다른들이 이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산지 저기서 산지 알거야 형 너무 크잖아 일로와 거긴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면? 우리 숙이가 산 데는 여기야 이게 우리 방이야 컴퓨어 객슨 This is one of the square 아 이렇게 집에 들어가요? 집에 들어가는 오픈 오픈 여기가 내가 자든 데야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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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든 데야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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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여기가 소파가 이렇게 있고 냄새는 그대로네 곰팡이 냄새 소파가 여기 이렇게 있었었고 이게 우리 녹음실이야 여기로 들어가면 녹음부스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이 이 모니커링하는거? 리코링 부스야 여기에 다 다 기구가 있었고 여기 다 부업이 다 부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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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냉장고가 없어서 여기가 우리 냉장고야 이게 냉장고야 이게 우리 냉장고야 이거 열면은 얼어 여기가 냉장고였어요 여기가 냉장고였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소파가 있고 어 다들 똑같아요? 어! 소파가 있고 저기 싱크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왔어요 여기서 사왔어요 어 정말 이거야 이거 똑같아 이거야 우리 곰팡이 이거 니네들 생각 그리고 우리 곰팡이네 딱 얘기해줄까?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아일기 보면서 저 그때는 그 식당이 없어서 2층에서 우리가 자는 것만 봤지 여긴 아무도 못 봤어 여유효 우리 여기가 리얼이지 여기가 리얼이야 바로 이곳에서 국민그룹 G.O.D가 탄생했습니다 내가 늘 오줌쌀 때 봤을 때 무덤이 여기 있어 손이 옆에 신난 거 봐 어? 이젠 안 무서운데 저기 있잖아 이제 여기서 뭐 커피 한 번만 할 수 있겠는데? 저기 있지 저기 보이지?